아아 이거 질거 같은데 질거 같은데 스타부터 질거 같은데 스타부터 질긴데 어어어어 뭐냐 이 텔레포트는 터지네 터져 아 저 병신넘블 저 새끼 멘탈 병신때부터 나왔다 다 던지냐 너희들 다 던지냐 멘탈이 너무 안좋아서 그래 아 일단은 누가 누가 피쳐먹었냐 트패 트패 마드 지랄났네 지랄났네 지랄났어 지랄났네 지랄났어 나비 남기자 남기자 아씨 전멸이 없을텐데 게임 너무 힘드네요 진짜 와드냐 방풀이냐 지나간다 아씨 아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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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아 아 아 ㄷㄷ 3렘은 찍고 계기 가야겠다 고통이네 그냥 이거 여기서 이거 잡나? 죽겠다 이거 아 그만 때려요 개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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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기 개새끼야 개새끼야 Q 좀 나댔는데? 제 새키야 미쳤더라고 아주 어거지로 잡는다 새키야 너 빚었다 폴로만 자 보자 지금 많이 따라왔네 그래도 시X 처음 터진거에 비해서 지금 럼블 3킬이면은 존나 괜찮네 미드가 좀 발리는거긴 한데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저거 던지러.. 따로 던지러 가십니까? 어? 럼블네로군요.. 자 럼블 구욱! 럼블 구욱! 뭐야 이 시발새끼 이거 미쳤냐? 이 개새끼야? 럼블 온냐 럼블 온냐 럼블 럼블 타먹었어? 빼빼빼빼빼빼 어 이거 터졌다 이거 시발 이거 죽었으면 터졌다 진짜 잘 살았다 아아 오우 잘가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시발 터지는거지마 인간의 욕심을 내나가 흠 흠 흠 흠 immun 휴 이씨 흠 흠 흠 하 흠 흠 흠 흠 라인 존나 좋네 저 먹어주면 크면 되겠다 BF도 빠지 그래도 야 탐이 안해 에이 씨 거지가 내 얼굴래 진짜 그리고 바로 퇴폐 궁각 뺴라 제발 빼라 이거 퇴폐 궁각이니까 그렇지 씨발 또 던져야지 보내 서 어 제발 이거 질 것 같은데 오오 바위 궁 좋아 하나 더 따라 하나만 더 그렇죠 오 둘 전멸 있나 설마 팩 이속 존나 빨라 균형 유지도 해야지 잘 나간다 했다 이거를 또 잘게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우와 러블 긴감하네 제대로 해주네 지금 러블 왕기력 나오겠어 이거 존나 잘 키워가지고 지금 끌어도 문제야 지금 이 새끼는 끌어도 문제였고 어 씨발 바드새끼 어디 숨어있었어 언제 숨어있었어 죽었다 하아 다 됐어 다 됐어 시가 하지만 러블를 무조건 단대 이승 이빨 무조건 손 오 이승 아 딸피의 유혹에 또 던지네 미친듯이 던지네 진짜 아깝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깝다 존나 압답하네 하나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아 과하게 로밍 갈 수 밖에 없었지 트리스타나 봐라 지금 성장이 너무 안좋은데 어떻게 라인만 땡겨놓고 로밍 가야돼 지금은 다 만나온다니까 무조건 라인 땡겨놓고 와드 한두개 바꿔놓고 와드 한두개 아 피드마 걸렸네 아 까비 미쳤네 얘 아 얘 미쳤네 진짜 아이 뭐 쟤 쟤 미친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 그냥 뒤져있어 항상 이 새끼는 맞자 까다가 지금 이거 무조건 남은거 진짜 런블밖에 안남았는데 저건 들이댔지 그냥 음 제발 다이멘 죽된다 진짜 이제 틀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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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바 납도 안나와 아 아 아 아 에이씨 아 제발 던지람 다 안나온다 아 아 거의 목 6백 목 6백 저 정도면은 다 뺐다 아 빅트로 3킬 정도 먹었고 다 뺐다 1-3-5-7 1-3-5-7 1-3-5-7이면 1-3-5-7 20분 용이에요 저거 맞았으면 씨발 훅 갔다 진짜 게임 박살 났다 진짜 아 ㅈ간네 진짜 다 죽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ㅈㄴ 고통이네 아 럼블 좀 잘 풀렸는데 아씨 아까 애들 다 내려온다 이거 택배라 택배라 이럴리 빅토르도 지금 2단계 업그레이드에다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 나 워싱블드 좀 뽑아오자 이거 밀 뚫렸냐? 나가라 댐지 시발 미쳤구요 렌물궁만 있으면 까 아 제대로 깔렸으면 지렸는데 이거 도전하자 보기엔 이힝 이럴수 지방에 맞기 찬양의 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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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야 파밍 줘라 좋던 잘하고 질다 럼을 좋던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아..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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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퉁이 안나오는게 다행이지 지금 어 지금 미칼이 가야될 것 같아요 이거 특별한 렐루툰 때문에 자 여러분 12시 넘었는데 다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엄지손가락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개새끼 스톤 X 빠지네 진짜 렐루툰 제발 사라 따라가야죠 이거 야 이거 눌러야 여기 눌러야지 여기여기여기 물렀던지 게임 터졌죠? 아씨 아 아 고통이다 진짜 이 정도면은 아 인베때 먹때리다 다 뒤지질 않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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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던지네 이제는 씨발 178 172 그냥 나 미쳤네 이제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kel 고생했어 형들 상대가 잘하네 진짜 과연 병신이야 아직은 이 병원에 날려면 공격하지만 고생하지 않으면 そして running 이 병원에 있는 병원으로 공격은 불가능을 지지 않으면 이 병원에서 불가능한 병원에서 출간이 불가능한 병원에 아 신비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걸? 은투옵틱이 터지고 있고 할 만큼 했어 형들 고생했어 이 새끼들 멘탈 오지는건지 그냥 막많이 모드인지 나 감을 못찾겠네 다 왕기했네 여기 있는 동네 이거 카카오톡 와 상대패 다 25cc 먹었네 아 임베트 존나 던져서 그래 헛서 터졌지 뭐 두겜 다 터졌지 뭐 아 이상한 새끼들이야 야 이건 솔직히 내가 탓한 것도 나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일단 애들 다 던졌다 이번판은 럼블은 진짜 존나 휘었는데 다 완전 박살각이었는데 미드랑 터지고 다 터져가지고 아니 라인도 땡겨져있는데 야 불츠가 그 뭐냐 트타 옆에 붙어있으면 뭐하냐 할게 없잖냐 무조건 롬밍 가야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 럼블라 럼블라